2026년, 27년까지 GPU랑 NPU 급증해서 커지면 그 물량 중에 실제로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 파운드리 쪽에 컨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저는 선택하라면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고를 거고요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완전히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AI 메가트렌드의 수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 레퍼런스 바탕으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판가가 더 30에서 40% 가까이 비싸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MLB 고다층을 통신 네트워크 쪽에서 완벽한 안정적으로 엄청나게 고마진의 캐시카우를 하는데 그 캐시카우 자체도 고객사가 다 변화된 거예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한미반도체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도체 얘기 좀 해볼 텐데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사실 그전까지는 삼성전자 별로 좋게 안 보셨단 말이에요 계속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지난번에 처음 나오셔서 이제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절묘하게 또 엔미디아 젠승환 CEO가 또 이렇게 발언을 해주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7만원 초반에서 지금 시장이 약간 밀림에도 불구하고 한 8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참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그 주가를 미리 알 수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 뭐죠? 재벌체 막내 아들 진도중처럼 우리 달란트 투자 구독자분들 갖고 있는 주식 올릴 수 있는 힘이 좀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 주가 예측은 진짜 하느님만 아시는 영역이니까 불가능하다 치면 삼성전자는 그냥 하이닉스 하면 HBM인데 삼성전자가 HBM을 계속 뒤처지고 양산 못하고 완전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완전히 그 HBM 관련돼서는 뭐 하이닉스한테 영원히 못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막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 엔지니어 영업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하이닉스한테 뒤진 거 맞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중요한 거는 전체 포지션에서 HBM 차지하는 게 아까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에 아무리 HBM 시장이 커져도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원래 원 메모리 반도체 주력인 회사가 물론 삼성전자도 HBM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할 거지만 이걸로 포지션 전환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그리고 기존에 메모리 반도체를 못 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계속 나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첫 번째 메모리 가격은 계속 인상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요 심지어 그게 반도체 전체 수출 데이터로도 나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리고 기존에 메모리가 있었고 랜드가 있잖아요 랜드는 더 박살나가지고 드디어 재고 감축 되면서 전략적으로 랜드 판가 낮은 게 2분기부터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HBM 하기 전에 원래 기존 거 원래 하던 메모리 잘하고 있었는데 HBM이 갑자기 빵 뜨니까 막 삼성전자가 엄청 뒤처진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이닉스랑 너무 밸류에이션 차이가 과도하다고 봤고요 근데 계속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그래요 휴대폰이 40% 차지하거든요 매출도 40%고 이익도 40%예요 휴대폰이 잘 터져야지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전체 입구조가 좋아지는 반도체는 30%입니다 이익도 30% 매출도 30% 그러니까 휴대폰도 잘 되고 반도체도 잘 되고 가전도 잘 되고 디스플레이가 또 이익을 잘 내거든요 애플 들어가는 OLED 태블릿 휴대폰 다 삼성 디스플레이 많이 쓰니까 근데 작년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엄청 땡겼는데 지금 애플 죽 쓰고 있잖아요 애플이 힘드니까 올해는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힘든 거를 다행인 거는 갤럭시 S24가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거든요 초등 물량도 잘 펴는데 지금 꾸준히 판매량 괜찮아서 휴대폰 쪽이 조금만 좋아지면 삼성전자도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휴대폰이 애플 쪽에 그 디스플레이 쪽은 좀 부진한데 갤럭시 S24가 초기 판매량이 잘 나왔고 그 판매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판매 단가가 340달러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평균 판가를 ASP를 YY로 30% 올렸거든요 그럼 당이 마진 좋아지겠죠 일단 가격 올렸고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10%니까 5700만대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S24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만 된다면 휴대폰 쪽에서 실적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HBM 시장 자체가 2026년, 2027년까지 GPU랑 NPU 급증해서 커지면 그 TSMC가 하는 코어스 있잖아요 그거 케파를 26년에 2배 늘려서 K가 1000단이니까 700해면 70만장 예상하는데 비중 자체로는 10%더라고 10% 그러면 이거 코어스 케파를 다른 업체들이 받으려고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받으려고 계속 대기표 받으면서 기다리기만 할까요? 그럼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물량 중에 실제로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 파운드리 쪽에 컨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머지않아서 TSMC가 다 못 쳐내는 물량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삼성이 3nm, 4nm 수율 제가 그것만 제가 가동률 잘 나와? 불량품 없어 수율 잘 나와? 4nm는요 박살났던 수율이 거의 75%까지 회복이 됐고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럼 거의 정상 가동 수준까지 나오는 거고요 3nm는 10%도 안 됐는데 지금 25%인가 30%까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nm, 4nm, 3nm가 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3nm 쪽 수율만 좀 잘 나오면 TSMC 물량은 다 가져오진 못하겠지만 TSMC가 지금 코어스가 전체 빅테크 거를 커버를 다 못하니까 그중에 일부가 삼성 파운드리하고 인텔 쪽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사실 젠스랑이 거기다 사인한 거 가지고 그게 마치 계약이 된 것처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엔비디아 쪽 HBM3 퀄 테스트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패키징 공법, 어드밴스드 패키징 최첨단 패키징 공법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대요 삼성이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아마 올해 상반기에 8단은 모르겠고 12단의 HBM3 관련돼서 뭔가 가시적인 그게 나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고객산의 지위가 일단은 이미 늦었고 그래서 TSMC가 다 못 가져가는 틈새 시장을 삼성 파운드리하고 인텔 파운드리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아까 말씀드린 최첨단 패키징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2.5D 패키징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상당 부분 좀 해보 상당 부분 비메모리 쪽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주가가 여기서 더 탄력적으로 갈 거고 두 번째는 AI 스마트폰 삼성이 최초로 냈다고 했잖아요 이거 수요만 조금 견주하게 받쳐주면 수요 감안하면 하반기에 전체 메모리 어팡 휴대폰에도 엄청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서버에도 서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휴대폰, 가전, 서버, PC 삼박자인데 AI 휴대폰하고 AI PC AI PC 프로모션 같은 경우를 올해 중반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5월, 6월 달부터 그러면 삼성은 AI 스마트폰, AI PC 이 두 개의 강력한 수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HBM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반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달려있다 그래서 일반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두 가지 재고 조건 회복되는 국면 가격 올라가는 국면 근데 문제는 랜드인데 랜드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 보면 출하량 감소하는 부분이 20% 넘었다가 지금 10% 안쪽으로 줄어들 걸 보고 있고요 올해 24년 말까지 보면 디램은 뭐 당연히 이미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가격은 디램이 대략 16% 정도까지 계속 연간으로 올라갈 걸 보고요 랜드는 워낙 나빴기 때문에 26%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저는 선택하라면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고를 거고요 외국인 기관도 하이닉스 밸류엔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또 사는 거는 또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배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패시블 자금이 엄청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85,000원 고점 찍고 오늘 보니까 좀 빠지는 거 같은데 저라면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아까 휴대폰 계속 잘 팔리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디램 랜드 가격 안 빠지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조금 물량을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나빠서 비중 조절을 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만약에 여기서 휴대폰이 뭐 잘 안 팔린다 아니면은 서버나 이런 쪽에서 HBM 쪽에서 자꾸 양산할 줄 알았는데 양산 못했다 양산 지연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1, 2년 기다려서 어렵게 회복한 주가를 또 다시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그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 기회비용이 하이닉스 치고 갈 때 그 간격이 또 벌어지면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1분기 내내 계속 좋았잖아요 계속 못 갔고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삼성전자도 그래도 30% 7만원 초반에서 8만 5천원까지 올라온 거면 그죠 20% 정도 오른 거잖아요 시총 450초짜리가 20% 오른 거면 저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라 보고 있어서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매력도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좋아 보입니다 굳이 둘 중에 선택을 하자면 그래서 결론은 AI 반도체가 된다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그 밑단에 소부장 투자하는 게 수익률 측면이나 기회비용 측면이나 훨씬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한미반도체에 비해서 이수 페타시스가 상당히 저평가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주가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주가 갔다가 살짝 조정받다가 다시도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이수 페타시스가 하는 멀티 인쇄 회로기판 고다층 인쇄 회로기판 MLB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도 올리고 물량도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속기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드디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까지 늘어났고요 두 자릿수라고 의미하는 것은 22년도에 9%에서 23년도에 3배 늘어난 29%까지 늘어났고요 올해는 40%까지 확대되고요 내년에는 50%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매출 기준으로 50%는 돼야지 완전히 AI 가속기 핵심 전문 부품업체라고 하는 거지 삼성전자는 HBM 10%밖에 안 되는데 HBM 회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건 똑같은 건데 이제는 사실은 이수 페타시스는 완전히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AI 메가트렌드의 수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AI 가속기 관련돼서 자체치 계속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AI 출원용 학습용 따로 만들고요 칩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아 100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나왔잖아요 지금 AI 칩을 그런데 그거를 다공층 기판 자체가 3개 업체가 양분해 있어요 압도적으로 미국에 TTM이 있고요 대만에 WS WS 있고 3, 4등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만 업체랑 우리나라 이수 페타거든요 그런데 대만 업체 것도 제품 또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인해 봤을 땐 여전히 좀 지속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업체의 점유율을 이수 페타시스가 좀 잘 빼서 오는 것 같고 미국의 TTM은 워낙 압도적인 1등인데 그러니까 대만 업체 WS랑 이수 페타 차이는요 점유율 차이는 별로 안 나고요 TTM하고는 이렇게 확 차이 나요 그런데 TTM은 1등 업체라서 그런지 그렇게 잘 맞춰주지 않는 거죠 고객사한테 그러니까 고객사한테 고객사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도 안 해주고 뭐 납기도 잘 안 맞춰주고 해서 1등 업체에 약간 지금 주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2, 3등 업체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수 페타시스는 엔비디아 공급 받은 거 바탕으로 지금 엔비디아 3세대에서 4세대 5세대 넘어가는 멀티 다공층 기판을 가격도 올리고 HBM 이번에 신장 나오는 거 HBM 200 있잖아요 100 말고 신장 200에도 이수 페타시스 멀티 다공층 기판이 들어갈 기존 레퍼런스 바탕으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판가가 더 30에서 40% 가까이 비싸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신제품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고 구글 들어간 거 구글 쪽에 서버 제품 공급 들어간 게 그것도 안정적으로 그냥 매출 사이즈는 5에서 10% 비중에서 안 빠지고 있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메타하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아칩 신규 나온 거 거기도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메타까지 이 3개 빅테크 업체가 계속 지금 고객사가 엄청나게 지금 엔비디아만 생각하는데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변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 서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려고 통신 네트워크 회사들이 쓰는 스위치라는 게 있고 라우터라는 게 있거든요 스위치 라우터가 통신 시장 싹쓸이 하는 게 브로드컴 시스코잖아요 이스페타시스가 브로드컴 시스코를 다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탑5에서 10등 왔다 갔다 하는 주니퍼 네트워크라는 회사 있거든요 미국 통신 장비 회사 여기도 고객사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싹쓸인데 심지어 이 통신 네트워크 쪽에 브로드컴 시스코 말고 아리스타라고 있거든요 아리스타는 지금 주가가 신고가예요 상대의 주가가 좋거든요 근데 아리스타도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고객사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통신 인프라나 네트워크 고도화 때문에 초고도화층 기판은 기판을 높일 사울수록 돈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스페타 입장에서는 통신 네트워크 쪽이 마진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AR 가속기 쪽도 층수로 올리고 있는데 게임이 안 돼요 통신 네트워크 쪽이 훨씬 더 많이 층수가 높거든요 35단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38단까지 얘기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38단으로 왜 높이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AR 서버 시장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 높이기 위해서 스위치나 라우터를 신제품 공급하거든요 기존에 400기가에서 800기가로 2배 스위치나 라우터를 전환하면 단수를 더 올리는 거죠 MLB 그래서 MLB 고도화층을 통신 네트워크 쪽에서 완벽한 안정적으로 엄청나게 고마진의 캐시카우를 하는데 그 캐시카우 자체도 고객사가 다 변화된 거예요 기존에 브로드컴하고 시스코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주니퍼 네트워크 신규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처럼 고객사 확보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800기가짜리 스위치 제품이 고객사 A사라고 하는데 이게 당장 올해 스위치 800기가짜리 2배 비싼 거 거기에 MLB 기판 초도 양산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매출로 잡힐 거고 그러면 가격 2배 뛰고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AR 비중 자체 AR 가속기 쪽이 36%니까 나머지 거의 54%는 그냥 이쪽에서 통신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심지어 이쪽에 마진도 더 좋은데 그래서 계속 여기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나오는 거고 2분기에 7월 달에 공장 증설하는 거 가동되거든요 그게 지금 매출이 캐파가 1, 2, 3 공장 다 합친 거에 50%니까 엄청나게 캐파 증설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연결 기준으로는 이거 캐파 늘린 거까지 다 합치면 1, 2, 3, 4 공장 합친 거가 연간 매출로는 9,500억 예상한다니까 드디어 이 회사도 8,800억 해서 내년에 매출 1조 찍지 않을까 근데 AR 가속기 쪽도 마진 떨어졌는데 AR 가속기 쪽도 35단까지는 아닌데 28단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AR 가속기도 단수 올리면 올릴수록 마진 좋아지는 구조니까 올해는 한 16% 마진 나올 거 같아 그럼 올해는 매출은 최소 20% 성장 8,000억 이상 영업이 올해 드디어 1,000억 찍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여전히 한미반도체는 엄청 최고의 기술력 한미반도체는 마치 넘사벽의 기술력 어드베스트 패키징처럼 얘기하는데 한미반도체를 나쁘게 얘기한다기 보다는 그냥 명확하게 시가총액 이익 사이즈를 보면 여전히 이수페타시스가 매력적인 게 이수페타시스 올해 그냥 천억 잡히거든요 이익이 천억에 주가 많이 올라서 지금 2조 5천억이에요 영업이익 천억에 2조 5천억 사이즈에요 잘 비교해보세요 한미반도체에도 올해 이익이 엄청 좋아져요 인정하고 한미반도체 올해 1,500억 이익 예상이에요 그럼 500억 차이죠 근데 시총은 2조 14조에요 거의 6배 뭐 그렇죠 6배가 넘잖아요 그럼 한미반도체가 비싼 걸까? 이수페타시스가 싼 걸까요? 저는 한미반도체가 너무 이익에 대한 밸류를 너무 땡긴 것 같고요 거의 100배네요 100배에요 100배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100배가 넘어요 지금 102배에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 2조 시총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영업이 500억 차이 나는데 이수페타시스 PER 보시면 30배에요 근데 이게 내년에 이익이 당연히 증가되니까 19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가 다행히 통신 네트워크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 통신 네트워크에서도 스위치나 라우터를 신제품으로 바꾸면서 PQ가 모두 동시에 증가하는 거가 아니고 이수페타시스 갖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고객사 그 외에 다양한 빅테크들 고객사들을 다 쥐고 있어서 이 회사가 AR 가속기 매출이 그냥 뭐 작년에 250억에서 올해 1200억 25년도에 얼마죠? 25년도에 21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니까 이수페타시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한미반도체를 저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